F4E 하늘의 도깨비로 불리는 F4E 팬텀은 1970년대에 도입되어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온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우수한 무장 장착 능력과 긴 한속거리 다양한 무장 운영 능력 등으로 미국 공구를 포함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전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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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천폭기 F4E 팬텀은 대간첩 작전과 러시아 총찰기 요격 작전 등 실제 작전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바 있으며 폭격 작전은 물론 퍼부, 적 항공기 침투 저지, 근접 항공 지원 작전 등 다양한 형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이상의 전투기는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명품 전투기 F4 팬텀은 현재 70여대 F4E가 장거리 봉대지 미사일 AGM 142 8i 등을 운영하며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